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재명에게 어제 법원이 굉장히 발빠른 결정을 했습니다. 사실 법원이요. 이렇게 빨리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. 이게 뭐 토지관할지 무슨 병합 이거 해서 이제 자신의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같이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한 칼에 끊어버렸습니다. 바로 그냥 지금 현재 수원지법으로 다시 넘겨버렸어요.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전 대표는요. 대장동과 성남FC 서울형사지법 형사 33부 위중교사 형사 33부 대선 공지선거법 위반 형사 34부 쌍방울불법 대북송금 수원지법 형사 11부 네 군데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곳은 10월 달에 1심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뻔질나게 수원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쌍방울대북 불법송금 이거는요. 사실 그 신준호 부장판사 그 심리로요. 이게 그 다른 사람들 이화영 김성태 뭐 방용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. 네. 네. 그 사건에 같은 뭐 공범이자 거의 사실상 주범 역할을 한 이재명 만 왜 따로 떼어서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느냐. 그래서 대법은요. 이건 아주 신속하게 그 병합신청을 기각을 해버려 2주 만에 2주 만에 2주 만에 2주 만에.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. 그렇죠. 이제까지 조국 1심이 뭐 3년 2개월 만에 나오고 황운하 1심이 뭐 2년 4개월 만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비정상이고요.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런데 이 수원지법 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나머지 재판 3개는 중앙지법 서촌동에서 받는데 굳이 수원까지 이거 하나 받으러 가야 되느냐. 이런 식의 투설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요. 네. 수원지법은 하나 더 생겨요. 아 뭡니까 법화. 아 법화. 이재명 부부한테 소원 통보했잖아요. 부부한테 소원 통보한다는 건 이제 거의 이제 기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. 그 기소하게 되면 그것도 수원지법이에요. 그러니까 수원지법 에서 2개 받으니까 중앙지법에서 3개 받고 수원지법에서 2개 받으시고 그러면 됩니다. 참 그래서 오늘 한 칼럼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자 이 수원지법에서 이번에 사건 1심처럼 해야 된다 한명수. 제가 찾아봤더니요. 2010년도에 한명수 전 총리 뇌물 사건 1심 재판 이 있었습니다. 그때요 재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. 이게 매주 월수 금 세 차례 재판했습니다. 주 3회. 네. 그리고 첫 재판이 3월 8일 날 시작됐는데 증인신문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밤늦게까지 했대요. 그리고 한 달 만인 4월 9일 날 1심 선고가 났어요. 그런데 물론 1심에 무죄가 났습니다. 2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1심에서 말을 맞춰서 고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. 그런데 이게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재판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난 거예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이 복잡한 상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형사 재판에 관해서는요. 재판 기간에 대한 법 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 보세요.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누차 얘기지만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고사범이 재판 기간에 대한 강제 강행 규정 해서 1심 6개월 2번째 3번째 각각 3개월 해서 토탈 1년 안에 다 끝내라.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재명의 1심이 지금 2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. 1심이 2년 만에 나오고. 그런데 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그 보면요. 공판 준비 기일 있잖아요. 정식 재판 전에 하는 게 공판 준비 기일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증인을 뭐 하고 하는 건데 이것만 6개월을 했습니다. 이것만 6개월을 했어요 . 그런데 지금 한명숙 재판 같은 경우에 공판 준비 기일 이거 있잖아요 . 딱 3번 하고 끝냈더라고요. 그러니까 3번 하고 끝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죠. 완전 고무줄인 거예요. 어떤 건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데 어떤 건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게 결국 정의의 문제인데 이게 누구는 3개월 만에 누구는 3년 만에 1심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됐냐고요.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가.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. 이게 어떤 정의도 빨리 속히속히 결정을 해 줘야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게 너무 지연되버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데요.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일단 재판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뭔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간극을 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김두관이 이번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또 조국이도 마찬가지로 참전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종부세 폐지 문제가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들고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결사 적으로 반대한다. 요거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새해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내부에서도 이 두 개 중에 무조건 한 개는 유죄가 나온다. 그러면 이재명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. 자 그리고 재판을 지금 현재 5분을 오늘 이제 대법관들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. 그렇게 되면 10대 3으로 바뀌어요. 그렇죠. 보수가 10이고 지금 뭐 이쪽 진보가 3으로 바뀌어요. 자 그러면 이제 대법원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 5월 이 지방선거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7년 3월이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있기 1년 전 쯤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는 게 제일 좋다.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1심 결과가 10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대선으로부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는 한 1년 한 5 6개월 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면 20 30 1년 5 6개월 동안 20 30 충분히 나오죠. 충분히 나오고도 남아요. 두 바퀴 돌 수도 있어요. 두 바퀴 돌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변수는 이제 생각하지 마십시오.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재명은 뭐 그냥 간다 라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 할 것이냐 이 문제만 우리가 고민 하면 됩니다.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왜 보수 정권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어야 되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바뀌었어요. 이제 우리가 정말 변화했습니다.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여주면 저는 될 문제입니다. 더 이상 이제 이재명 갖고 우리가 뭐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.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. 우리만 잘하면 되고 우리 스스로 정말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이런 의욕이나 제기하지 말고 그렇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